한국의 한식을 다 직접 받는 걸로 이제 오늘 친구가 끝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았어요, 오코치님한테 오코치님한테 맞았어요 오코치님, 저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잘 찍어줘요 아 수민이요? 너무 실전처럼 하다 보니까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열정적으로 서로 선수를 하다 보니까 뭐래요 그치니? 아 맞아 진짜 열정적으로 안 돼 왜 써? 이런 거 왜 안 돼? 안녕하세요 제가 다 선생님이니까 언니 양의 취 잘 됐어요? 케라 이제 한국말로 가르쳐줘요 대화가 되니까 이제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요? 저도 나랑 케라 대화해요 한국말로 잘해보게 놔줘 드리켜봐 잡상하네 아니 이 맛있는 거 왜 혼자 먹냐고 그래 가방이 또 없어졌어 갖고 와봐 한 방 끝나고 야 전망 끝나고 못 주지 전망 끝나고 전망 끝나고 이거 좋은 거 혼자 다 먹혀줄게요 누구야? 네 뭐야 진짜 나 쪼만네 당장 갖고 나와 있는 거까지 저야만 갖고 나와 우리 이 자메 라켓 이런 거 가져와서 갑자기 아무나 꺼져줄게요 우토쿠에 저거 아무거나 꺼져줄게요 네 차장 부담하네 누구의 마음이 많이 흔들어졌어? 네 내 마음이 흔들어졌어 너 이제 왜 사는 거야 야 어디서 감자 냄새가 나오지 많아 있는데 여기서 나는 야 어디서 삼창포 오지과 냄새가 나 야 저도 공격세 네 너 만두한테 뭐라고 했어? 우리 만두, 만두 자존감 올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눈이 빠졌다. 눈이 빠졌다. 눈이 빠졌다. 부장님 반지 여기 있어요. 네, 문 닫혀있어요. 제가 열어드릴까요? 짜라란. 그때의 Rubik both. ! . 대기!! . 대기!!! 미스힌 운근! ! !! x2 2, 3, 4, 시작! 다 왔어! 강유림을 빼주고 이명관 선수를 투입합니다. 이명환 선수는 제가 또 지난 시즌에 많이 눈여겨봤었거든요. 선수가 분위기 반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. 내가 여기서 또 줄게. 아, 찢었으면 굉장히 피곤해질 뻔했어요, 오늘 하루가. 첫 게임부터 이렇게. 심지어 팀킬이에요. 우리 가위 많아요, 오해하지 마세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